503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금 전 문제와는 동일하죠?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5%씩 증가한 데 현재의 2배 이상이 되는 건 최소 몇 년인지 물어봤죠? 그러면 첫 농도를 우리 A로 잡아보던 친구들 A로 잡아보면 1년이 지나면 올해의 양의 0.05% 증가한다는 거예요 1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이놈의 양의 1 플러스 0.05%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N년후 올해의 양의 2배 이상이 되는 그 연을 구하라는 거예요 식은 A 1 더하기 0.05% 1.05% N년후 이놈의 농도가 처음 농도의 2배 이상이 되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그러면 AA 약분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문제에서 NOG 1.05 값이 주어졌으니까 양변에 밑이 10이 NOG 차례 N 과반이 NOG 1.05 NOG 2가 얼마죠? 0.3이고요 NOG 1.05가 0.0이네? 0.0이 N이네요 그러면 N은 0.02분에 0.03이 되니까 양변에 100을 과반하면 2분에 100을 과반이다 그러면 30이 되지 15년분에 값은 15년 후가 되겠습니다 아주 노말했네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이 시기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중학교 2학년 1학기 1차분식의 활용파트를 건너뛴 거예요 거기를 한 번 더 보세요 예에에에에에